오늘은 생선을 먹은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단무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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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꼭꼭꼭꼭 맵지마 고소한 맵지마 달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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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고 달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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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어 이번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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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 치킨은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긴낙 4.5 Obrigado 오도독 감자튀김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한입에 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콜릿 치킨이 너무 좋아요 풍뿌리 계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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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